우리 은혜받고 성취대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11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가지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기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영적인 눈을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복음이라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참 기쁨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도 바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항상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흐늘리지 않는 거죠. 사도 바올이 어떤 사람입니까? 난 집안입니다. 집안이 되게 좋고요. 엘리트고요. 그대로 가면 예수님만 모르고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도 아그리바 왕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내가 이 죄수로 메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구원의 감격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올아, 심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황무지가 됐습니다. 먹을 곡식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없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 없습니다. 없는 곳 투성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처참한데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 영안을 뜨라입니다. 하나님 자녀한테 예배는요. 생명줄입니다. 마귀가 예배를 멈추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예배가 회복되면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의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에서 육체의 비닐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빛을 봤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했죠. 가서 사올에게 기도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떨어진지라. 바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러면서부터 동시에 영적인 눈도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면요. 영적인 눈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열두 명의 정탐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모세에게. 가나단 정복해라. 그래서 모세가 열두시파의 최고 대표자들을 선택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두시파 200만명 중에 가장 믿음 있다고 하는 대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단을 정탐하고 옵니다. 여호수하와 갈렙은 뭘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똑같은 가나단을 본 열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죠? 안됩니다. 들어가면 자살 행위입니다. 거기엔 안학자손 거인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인족의 그 큰 사이즈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예배죠.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냐? 예배하면서 다른 시선이 있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요.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아와 엘리아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눈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예배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승배가 극심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년 동안 물을 끊어버리십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감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3년 만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 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아가 회복한 게 무엇이냐. 예배의 재단을 회복했습니다. 엘리아는 항상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재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게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엘리아가 선포했습니다.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다음에 나, 요하를 섬기는 나. 850대 1로 한번 싸워보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하지 않습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실패합니다. 아무런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아가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요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인슬리백 성들은 뭘 봤을까요? 아세라를 섬기고, 바할을 섬기고, 요하를 섬기고 종교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직 요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 예배 재단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이 재물이 뭐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재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예배 재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배에 보혈이 없다. 예배에 부활이 빠진다. 이건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죠.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아직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지만 아압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구름 안 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라고 먼저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가 취한 액션이 뭐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압 왕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집중 기도 속으로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림이 하사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인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 보여줄 것이다.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직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24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4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있으면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모르면서 24시 한다, 25시 한다. 단어만 말해서는 능력이 없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요. 거룩한 열정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요.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지 열심과 열정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어디까지?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제 있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열망. 전도운동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망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트를 깨는 영적인 눈입니다. 본문의 43절에 보니까요.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보니까는 사완에게 엘리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다 쪽으로 가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니까요. 일곱 번까지 시킵니다. 지금 일곱 번 시키면서 엘리아는 뭐 했겠죠? 하늘의 맛밖에 계속 기도하는 중이겠죠. 그리고 44절 보니까요.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겠습니까? 저기에 작은 구름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믿음 없이 표현하는 사완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가난당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메뚜기와 거인의 비율을 따져보면요. 거인은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11층 높이의 크기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지금 사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안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44절 중간에 보니까요. 아하베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이제 엘리야는 폭우의 전주를 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다. 왜? 말씀이 떨어졌으니까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 밤새 고개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으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죠. 야,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목수.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하셔서 잘 몰라요, 예수님. 목수예요. 30년 목수로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뭐죠? 어업 전문가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되죠?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죠. 한마디로 우리의 예틀이 뭡니까? 우리의 예틀은요. 내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이 직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틀은 뭐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틀을 깨고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는요. 편견을 버려야죠.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요, 웬만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같이 사역하는데 아, 조금 힘들고, 뭐 어떠고, 어떠고 그러면 저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게 돼요. 들은 그대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데가 많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무엘도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베들렘으로 가서 이세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딱 일곱 아들들을 라인업 딱 시켜놓습니다. 딱 줄 세워놓고 딱 보니까 장자 엘리압은요, 완전 영웅호골의 풍치예요. 완전 왕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엄청난 미담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죠. 아니다. 일곱 아들이 다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위드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외모가 뭡니까? 이 시대의 외모는요, 학벌이죠, 스펙이죠, 배경이죠, 집안 재산이죠, 세상적인 인맥이죠. 이걸 보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도 완전히 깨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듭니까? 왜 가정이 힘듭니까? 왜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도응답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6절에 보니까요. 요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요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나의 꼬라자와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저는 내년 사형 못해요. 내년 사형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갈매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5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차로 가도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있어봤자 마차 아닙니까? 근데 달리기 포즈를 뛰더니 지금 엘리야가 먼저 보낸 아합왕의 마차를 추월해 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합왕이 좀 황당했겠죠. 근데 이 능력이 왜 임합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예배의 축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게 되면 예배의 축복,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전도 서밋이고 기도 서밋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전도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우리 체질이에요. 말로는 되어진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스케줄 세워보세요. 전도 스케줄 세워보세요. 기도 안 해도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일생의 전도와 기도 스케줄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동님들치길 축복합니다.